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신의 난 기사를 보고 참 이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하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몸도 잘 지키시고 마음도 잘 지키시는데 마음은 영혼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한 부분은 영이고 한 부분은 혼이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을 잘 지키는데 오늘 참 한 가지 외신의 난 기사가 미국의 사우스캐로나이나의 명문법조인 가문 출신인 엘릭스 머드 이분이 모아이네요 부인 왼쪽과 둘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총을 감아 쏜 모아이입니다. 법원에서 배심원단의 유죄 편견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아주 명문 집안인 모아이입니다. 3대가 검사장이었고 백년법조 가문이고 4대 손인 머드 변호사가 유죄 편견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기사가 났단 말이죠. 이게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2021년 6월 7일 날 그런 머드 엘릭스 변호사의 부인과 차남이 차남이 나이가 많더라고요. 22세입니다. 사냥용 별장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제 큰아들 장남이 오후 10시경 9.11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두 사람이 숨져 있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이제 한동안 미궁에 빠졌는데 이 머드 가문은 1920년 정조부 레드홀프 머드를 시작을 해 가지고 지역검사장으로 활동하며 86년간 명성을 울렸고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엘릭스 머드가 54세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52세 마가렛 둘째 아들 폴이 22세 이렇게 애가 한 3명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근총으로 그냥 부인하고 여러분들 아이를 차남을 쏘고 그다음 본인이 안 쏜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사건이 밝혀졌는 모양입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들 잘 키웠겠습니까 맹문 가문이니까 기품 있게 세웠을 것이고 그리고 맹문 교육을 또 받았지 않겠습니까 맹문 교육을 받았는데 보시게 되면 이 돈을 감아 본인이 하는 노폼에서 돈을 횡령했는 모양입니다. 횡령제들이 드러난 것을 지연시키고 각종 금융범죄로 궁지에 몰릴 것에 대비해서 자신에 대한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나 사건이 가해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3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법무장관은 평결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그 누구도 법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평결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선고는 3일 이루질 예정인데 판사는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할 경우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행량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아마 가지는 모양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참 다루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 총을 쏠 정도로 되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바로 그가 유용한 회사 자금 대부분이 마약 구매에 쓰였으며 일주일에 최대 5만 달러 약 6500만 원을 오피오이드라 사는 데 지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돈을 그냥 돈이 필요했으니까 공금에도 손을 댔던 겁니다. 중독이 된 거죠.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외신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얘기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드러그에 여러분들 노출됐다. 바비츄레이츠라는 것하고 오비티스 오비티스라는 것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걸 봐가지고 결국 공금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자기를 못 지킨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못 지켰기 때문에 가족을 못 지킨 거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모든 종류의 중독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고객들을 중독시키는 것이 돈을 벌기에 가장 좋지 않습니까 갬벌도 마찬가지고 약품도 마찬가지고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댓글에서 계속 여러분들 지금 뭐 4.15 공천 4.15 공천 뭐 잘 됐습니다. 그 정도면은. 2020년 4.15 총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공천해서 잘 됐지만 왜 패배했습니까 선거에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남을 의미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황교안 당대표도 잘했고 김영호 씨도 마지막에 불명해서 이렇게 물러났지만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손을 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결과에. 손을 대면은. 그거 항상 무슨 일이든 간에 본질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지혜인 거죠. 본질을 못 보면 그렇게 이용당하고 하기 때문에 뭐 저도 방송에서 틀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가능한 사심을 내려놓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참 이 사건을 보면서도 제가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이야 이 중독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겠구나. 몸과 마음을 잘 지키는 일인데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뭐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참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이란 것이 뭐 노력한다 해야 다 됩니까? 쉽지가 않죠. 참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도 똘똘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약물에 손을 댄는지 모르겠네. 뭐 여기서는 약물에 손을 대가지고 약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유용을 했지만 지금 나이가 54시란 말이죠. 이게 참 문제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